그게 좀 풀린 것 같아서 좋고 또 둘째 하윤이한테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아서 둘째 하윤이한테도 좀 신경을 더 써주고 그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필요하시옵니까?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은 저는 실감합니다 근데 그 옷이랑 너무 비슷해 봐봐 다 보이잖아 엄마 애기 갖고 휴즈가 안 먹었어 사고 났는데 몇 년 뒤 또 신형 모델 삼성 Z가 나왔어 근데 그것도 갖고 싶잖아 휴즈 엄마 정말 먹으면서 해 국룰 해야겠다 국룰 하고 먹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곧 정답이에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계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?